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분류 방송 377회차 서길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그 가르침 두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하신 탄생계 천상천하유아 독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우리 각자는 홀로 가장 존귀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절대자나 신이나 혹은 부처인 당신께서 중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절대자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원인을 만들어서 각자 자신이 결과를 받는 각자 스스로가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 45년 가르침의 가장 타이틀 가장 중요한 불교라고 하는 그 모체로서 우리는 천상천하유아 독전을 넣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데 또는 말도 못하는데 태어나서 걷고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화적인 이야기를 했냐 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천상천하유아 독전이라는 핵심적인 언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알죠. 옛날에 저희 클 때 양장점이나 나사점 쉽게 얘기하면 양복을 만드는 그런 집 아이들은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병원 집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그랬겠지만요. 그런데 나사점 양장점 하는 아이가 옷을 입고 나와서 노는데 보니까 다 떨어진 것을 입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집과 집아이하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집과 집아이가 양장점 하는 아이에게 야 너희는 옷 만드는 집을 하면서 왜 너는 떨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냐 하고 나무래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장점 하는 집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분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마침 치과 집아이가 아기를 얻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아주 어려워요. 마침 양복점 양장점 하는 집 아이가 쓱 쳐다보더니 야 너희는 치과를 하면서 왜 너희 아기는 이빨이 하나도 없냐 하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이가 나올 리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리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걸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북쪽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셔서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고 땅으로 왼손을 향해서 찬상체나 유아 독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화적인 이야기지만요.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 각자 주인공이다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연 부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 제법의 무화함을 깨달음으로써 알을 성취하셨다. 제법의 무화. 모든 만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와 풍 4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자연으로 돌아가요.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되고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도 조금 있으면 나가야 돼요. 결국 뭐예요? 돌고 돌아요. 성주계공이 이체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나는 없어요. 그래서 재범부화인데 그 재범부화 가운데서 알을 성취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참나를 성취했다. 엊그저께 제가 강의에서도 우리 불장님들한테 요즘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많이 피었어요. 또 진 것도 있고요. 저기 참 꽃이 피었다. 봄이다. 욕까지는 바로 부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저걸 꺾었으면 좋겠다. 향기가 이쁘다. 생각보다 향기가 나쁘네. 이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꽃이 피었다. 라는 자체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색심이 들어가요. 꺾어야 되겠다. 생각보다 향기가 안 좋다. 이 색심이 들어가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눈기코요몸 뜻에서 만든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중생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중생성 가운데 참나를 찾으신 분이고 재행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상을 성취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요.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안 변하느냐? 바로 참나가 안 변한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오취원, 중생성에서 만드는 생각이지만 바로 그 껍데기를, 그 먼지를 떨어버리면 본래 존재하는 마음은요. 항상 있는 것이. 여기에서 상을 성취시킵니다. 일체가 개고임을 깨달아서 일체가 개고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모여 고통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주에서 부부가 오셨어요. 방송을 마침 퇴근 시간이 돼서 자주 듣는데 언제 한 번 스님 뵈야 되겠다, 뵈야 되겠다 했지만 게을러서 못 뵀고요.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운영하는 석일봉의 불교세계, 다음 카페 거기에는 들어와서 글을 종종 남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부부가 오셔서 밖에 차소리나 새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예, 도로변이기 때문에 차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었던 적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말이죠. 차소리를 차소리로 그냥 두면 되는데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시끄러움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이죠. 새소리는 새소리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순간에 안 들리면 어떻게든 아쉬움이 생겨요. 새소리 자체만으로 또 차소리 자체만으로 끝나면 아무 번뇌가 생길 것이 없어요.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시끄러운 번뇌가 생기고요. 새소리가 아름다운데 참 아름답다 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어떠한 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이 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고통과 번뇌. 남편이면 남편으로 두고 자식이면 자식으로 두면 되는데 더 좋은 남편, 나한테 더 잘하는 남편, 내가 바라는 대로 더 열심히 하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만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중생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이놈의 생각이 무시무조.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훌륭한 것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고통의 바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무언가 바로 뭐예요? 추구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내가 또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살아 숨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이고 비록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를 다 인정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화날 일이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열받을 일이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열반의 적정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뚜껑 열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늘 뭐예요? 평화롭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열반의 적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재범의 무아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알을 성취했고 재행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상을 성취했고 일체가 개고함을 깨달아서 락을 성취시켰고 바로 열반의 적정함을 깨달아 상락 아정의 공농을 발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갖 악을 짓지 않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재악 막작 중선 보행이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받들어 보행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80먹은 사람도 행동으로 옮기긴 힘이 들어요. 말로 하고 상상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하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걸 몰라서 못 버나요. 성공하는 걸 몰라서 못하나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것을 몰라서 못하는가 살펴보면 그건 아니에요. 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요.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빌고 애원하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의 도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든 원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했던 분이고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부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생이 있었어요. 살면서 고통이 많으셨죠. 어려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컸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리안족들의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카빌라국, 샤카족들은 바로 마가다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주 작은 나라로서 간신히 명맹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인구는 100만 정도 뿐이 안됐고요. 부처님이 비록 태자이긴 하셨지만 그 많은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통 또 생존 경쟁의 고통 또 자기가 과연 태자로서 살아가느냐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되느냐에 대한 자기 인생의 고통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태어나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늙음이 있었지만 늙음이 고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또 부처님께서도 병이 있으셨어요. 스님들도 어디 아프다 그러면 스님들의 도력이 약해서 아프다 소리 할까봐 스님들이 아퍼도 아프다고 못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스님이 아프다 그러면 도력이 약하다고 해서 불자들이 안 올까봐 아퍼도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도 편찮으셨어요. 부처님도 경전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독버섯을 잡숬고 설사를 하시기도 하고 물에 가서 씻으시기도 하고 연세자셨을 때 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처님 그 병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부처님 뭐예요?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도 또한 죽음이 있었어요.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었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흔히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만드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카빌라국이 무너졌을 때 구덩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샤가족들이 묻혀가지고 여자들이 코끼리한테 짓밟혀 죽을 때 부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 민망스럽고 샤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죄스러울 뿐이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 빌기만 해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 큰 착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로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